중간에 또 어우러져서 4층의 침착 2층의 침착 4층의 침착 3층의 침착 3층의 침착 2층의 침착 3층의 침착 3층의 침착 유승칩 유승칩 밥 먹으러 가야하는데 유승칩 어디서 하니 3층의 침착 3층의 침착 3층 출국장 3층 출국장 3층 출국장이 어디지? 아 저기 있다 북스토어 디라인 북스토어 한장 맞으시죠? 네네 오늘 수령하시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11일부터 이용 가능하세요? 네 감사합니다 12GB가 충분할까나? 12GB가 충분할까나? 여기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아 비행기 밥 언제 주지? 나 밥 굉장히 중요한데 밥을 먹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기 타자마자 밥 줬으면 좋겠다 여기 타자마자 밥 줬으면 좋겠다 여기 타자마자 밥 줬으면 좋겠다 아이씨 죽으면 시간이다 타자마자 밥을 먹고 시끄러가 좋아서 112GB 10G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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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GB